저럴 줄은 몰랐다. 내 저럴 줄은 몰랐어 솔직히. 1초만 더 보이지. 1초만 더 보이지. 저건 뭐야. 야 시트 하나 맞았다고 생각해라. 대분쿤. 이제 날 때리겠지? 이제 날 때리겠지? 너 폭포 대신이? 여기? 잘 가. 얘요? 예전보단. 그렇지. 얘가 빵전 중에 시그마 제일 구릴걸? 시그마도 제일 구리고. 분산도 제일 구리고. 여기가 시그마가 1.7이었나? 1.6이었나? 어차피 운빨 존망 게임이라. 뭉칠 땐 뭉치는데. 나 어쩌지? 혼자 남았다? 혼자 남겨뒀어. 혼자 남겨뒀어. 혼자 남겨뒀어. 내 곁에 나랑 같이 있던. 버팔로랑. 야무토가. 뛰있어. 야무토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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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얌전く에 잠시یاTO가.. 덩붙이 좀 깔아주지 난건가 장래로 맞아라 에이씨 안떨어져 하나만 더 떨거봐 에이씨 야 몬타나야 왜 씨에트를 안때리고 살아 이 씨 콩파러를 때려 오오 제발 불 붙지마 오지마이 야 왜 그거 지금 깔아주면 어떡하니 고맙긴 한데 늦은 감이 있거든 16킬로미터 날아갔는데 저게 저렇게 뭉친다고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게 알자스 너프점 지탄이라고 예전엔 저렇게 쐈어 평소에 평소에 저렇게 쐈다고 이즈끼가 아 근데 하도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머프를 먹고 이렇게 된거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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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어제만 해도 사방팔방으로 튀드만 왜 오늘 이렇게 잘 들어가 어찌저찌 뻗쳤다 야 근데 어디서 야 시애틀아 나 건들지 마라 이 ㅅㅂ놈아 이 ㅅㅂ놈아 이 ㅅㅂ놈아 이 ㅅㅂ놈아 이 ㅅㅂ놈아 이 ㅅㅂ놈아 이 ㅅㅂ놈을 렴이 ㅅㅂ놈아 왜이렇게 달궁초 타니 살았다 이씨새끼야 대공전환만 탄다니 빨리 감사해요 대공전환만 탄다니 빨리 감사해요 왜왜 살았지 설마 시원하지 않고 변신 소리도 달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